여러분 안녕하세요 송정혜 전영민입니다. 오늘은 집에서 제가 아침에 심심해서 제가 지금 그 비빔면 두개를 끓여가지고 비빔면 두개를 끓여서 이렇게 제가 남은 글자는 그르겠습니다. 글자는 잘못하면 영상이 날아갈 수가 있어요. 지금 이거를 이거를 이 자체를 여러분들 지금 제가 먹방을 한번 해볼까 합니다. 일 나가기 전이거든요. 일 나가기 전인데 지금 이거를 먹방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개 두개입니다. 여러분들 자 양을 이름 많습니다. 두개를 끓여 있거든요. 먹방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 옆에는 김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김치가 있고요. 여러분들 자 맛나게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아침에 아침에 내가 이렇게 라면 먹는 습관이 아닌데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아침에 아침에 오늘 영상은 영상이 그렇습니다. 아아 맛있다 김치 읍 lot ietnam 여러분 밥먹기 좀 닦고 오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좀 하세요 아 자 비빔면 입니다 아 맵네 아 으 으 으 으 으 으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비빔면 먹방입니다. 비빔면 먹방 김치는 제 입에 딱 맛있게 잘 익었습니다. 비빔면 먹방입니다. 비빔면 먹방입니다. 여러분도 지금 화면에서 보게되면 온타가 보이시죠? 요번에 제가 산겁니다. 산건데 저기 왜 있냐면 제가 낚시 공부할 때 하는겁니다. 낚시 공부할 때 낚시 공부할 때 녀석은 안주시기 때문에 하늘을 먹으러 가고 하늘을 먹으러 가고 아시가 이 참고 너무 좋습니다. 여기에 아 아 아 으흠 으흠 마지막 김치 답이 왔습니다 없습니다 제가 아침에 이렇게 제가 아침에 한 6시나 이렇게 되면 밥을 먹습니다 제가 오늘은 라면을 먹어봤습니다 요즘에 코로나가 너무 심해 가지고 오늘은 해운대 해운대 코로나 제가 봉사 나갑니다 방역하러 갈 거거든요 방역도 해야 되고 환절을 지금 계속 나갈 거 같아요 해운대 백사장 쪽에 백사장에서 제가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보면 구호에는 우리 정란흠 가족봉사단이 거기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구명좋게 다든지 또 이렇게 구명좋게 그는 데 자체 내에서 우리가 방역을 할 거에요 뭐 나쁜 일 아니더라도 좋은 일이 있죠 지금 이 시기에 때 그래서 그는 오늘 봉사를 또 하러 갑니다 제가 영상에서 안 밝혀서 걸치 영상을 안 해서 걸치 우리 송정죽도공원에도 그 운동기구에 보면 운동기구에다가 제가 약을 가져가서 박립약을 가져가서 이렇게 요문대 멘츠로 된 거 있잖아요 그거 가지고 제가 하면서 또 악기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 거는 뭐 저 자랑이다 할까 봐 싶어서 여러분들이 저를 보고 자랑한다 싶어서 그래 할까 봐 싶어서 제가 영상은 안 올립니다 절대 그는 영상을 제가 올리는 건 없습니다 올리더라도 다른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올리겠죠 그쵸 그런데 저는 저 혼자 혼자가 아니고 이렇게 봉사활동을 하는 자체 내에는 봉사자체 활동하는 자체 내에는 제가 그 영상을 하지를 않습니다 여러분들 저 봉사자들이 와가지고 저한테 그 유튜브에도 올려 주십시오 라고 하면은 그때는 제가 올려드립니다 여러분들 그래 하지 않는 이상은 절대 올리지를 않거든요 여러분들 그래서 저는 진짜 현재 제가 영상을 올리고 있는 거는 지금 여러분들이 하지 않고 있는 저는 여러분들이 하지 안하는 거를 저는 나오고 있습니다 저도 여러분들이 하는 거를 하는 게 뭐냐 하면은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거를 지금 제가 이렇게 영상을 지금 좀 안 하고 있고요 여러분들이 평소에 안하는 다른 사람 영상하고 다른 사람 영상하고 저 영상하고는 좀 다를 거예요 여러분들 저는 현장을 많이 뛰어다니고 현장에 현장에 여러분들이 모르는 이런 영상을 제가 좀 올리고 그래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여러분들이 저 제가 있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있기에 제가 있는 거거든요 구독자분들이 있기에 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항상 구독자분들 팬 안전화 가족처럼 제가 모시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제가 실방 하시는 분들께 방에 찾아다 가면 방에 찾아다 가면 제가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죠 시청자분들 우리 모두 사랑으로 하나 돼요 유튜브 가족입니다 라고 이런 식으로 요즘에 채팅이 좀 올라갈 거예요 그리고 모두 분들 사랑합니다 이런 식으로 또 그렇게도 이야기를 많이 올라가고 예 그래서 제가 가족 지간에 가족 지간에 제가 가족 봉사단을 가지고 있다가 보이 정나는 가족 봉사단을 제가 운영을 하다가 본게는 저 혼자만 운영이 하는게 아닙니다 저 혼자만 운영이 하는게 아니고 봉사센터는 별도로 있습니다 봉사센터는 별도로 있고 그리고 또 내 보험 더 높은 사람 내하고 같이 만만한 다른 사람이 봉사단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봉사단장 그래서 저는 또 그 사람 밑에고 이래서 저도 그 한 가족에 들어가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봉사 정나는 가족 봉사단장 라고 제가 이야기를 하고 있죠 정나는 가족 봉사단장 원래 그 말 그대로 가족 동반을 해서 가족끼리 이렇게 우리가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 때문에 지금 가족 동반 봉사는 많이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이제 우리가 봉사단장님 하고 저하고 또 나는 사람도 몇몇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봉사를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우리 시청자 분들께 당부의 말씀을 부탁드리는 것은 말씀 부탁드리는 것은 우리 유튜브 실시간 방송중에 채팅글이 올라갈 때 여러분들 그 채팅글이 이렇게 보시면 좀 뭐 욕설같이 비서담이 일어나가는데 좀 그런것 좀 안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제발 좀 부탁 좀 드릴게요 그리고 저도 앞으로 여러분들의 실시간 방송에 적극적으로 찾아다 갈 겁니다 저는 실방이 아니고 녹화 방송을 해가지고 실방 쪽으로 옮기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저는 실시간 방송을 하지를 않겠습니다 한번 한두 번 정도는 할 수는 있겠죠 그때 할라다가 제가 안했습니다 안하고 저도 실시간 실시간 방송 유튜브에 들어가서 바로 하면 됩니다 바로 하면 되는데 제가 안해서 이렇구요 그래서 뭐 저는 시간과 유튜브 시간과 이런거는 제가 제가 생각을 하지를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저 나름대로 제가 많이 바쁩니다 실시간 실시간 집에서 실시간 방송하는 그런 시간이 안될 뿐더라 안됩니다 저는 그래서 그 시간에 그 그 시간만은 그 그 시간에는 제가 다른데 나가서라도 다른데 나가서라도 다른 영상을 만들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나는 얽매이는 것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여러분들 이 말 주변에서 누구든지 하나 욕을 나오더라도 저는 끝까지 해나갈 겁니다 여러분들 오늘 저 이래 끝까지 저 이야기를 들어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전하구요 그리고 지금 아까 전에도 이야기했다시피 지금 원턱이 보이는 것은 지금 하얀 거 보이시죠 이것 자체는 제가 낚시 낚시 공부할 때 낚시 공부할 때 사용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깐 지금 방안에 많이 좁아진 것 같이요 좁아졌기 좁아졌습니다 지금 그래서 제가 집에서도 나름대로 나름대로 이렇게 무엇이든지 뭘 하든 나름대로 제가 많이 바쁩니다 여러분들 자 오늘 제가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과 같이 먹방도 해보고 또 나름대로 이렇게 우리 팬분들과 같이 이렇게 야기도 해보고 싶었고 제가 나름대로 또 이렇게 모습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오늘 이 영상을 제가 한번 해봤습니다 자 시청자분들 다음에 또 다른 영상으로 또 더 재미나는 영상으로 여러분들 그리고 송정구역사에 송정구역사는 아마 아마 9월 말 정도는 기차가 다닐 것 같습니다 기차가 기차가 다닐 것 같고요 기차 다니기 전에 제가 그때 영상을 한번 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한참 열차는 시험운전 중이고 시험운전 중이고 그리고 지금 안에는 공사는 다 끝나지는 않았습니다 공사 다 끝나는 대로 또 이렇게 여기에 안에 좀 많이 깨끗해지고 이라 하면은 좀 우리 좋은 영상을 해서 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 영상은 좀 더 길지를 안 씁니다 차가 길어봐야 한 20분 20분 안쪽 이렇습니다 여러분들 자 오늘 제가 이야기를 좀 많이 한 것 같습니다 자 그 많이 한 점에서는 여러분들 양의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끝까지 저도 봉사를 가야 되기 때문에 봉사를 가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 마치 볼까 합니다 끝까지 시청해 준 데 대해서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스위치자 분들 빠이 반갑습니다 다음에 또 뵈요 빠이